안녕하세요. 인문기초회계 8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차에는 수치채권에 관련된 회계처리를 배웠었죠. 매출채권에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기타의 수치채권에 따라서 가까이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주차가 배웠습니다. 특히 매출채권은 중요한 처리 방법 중에 대선충당금법이라고 하는 충당금 설정법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대선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된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중점적인 사안을 검토하시면서 정보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고자산과 관련된 부분은 앞쪽에서 우리가 용역회사와 관련된 부분만 하다가 상품 판매를 하는 기업들을 다루면서 결산수정공개가 달라진다라고 하면서 나왔던 부분이 바로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에 관련된 부분이 앞에 이미 공부가 됐지만 그때는 결산수정공개를 위한 일부 내용 소개였으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복습하고 재고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이제 주가 거쳐나가면서 보셨기 때문에 회사함스럽게 설명드릴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품이나 상품, 제품을 만드는 거라고 했죠? 상품은 사서 파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있는 게 제공품 그리고 완제품이 아니고 반제품으로 판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료라든지 소모품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고 이제 재고자산하면 떠오르시는 것은 제품, 상품, 제공품, 반제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재고자산의 개념은 뭐였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상적인 영업과 중에서 지속적, 반복적이라는 의미가 갇혀있습니다. 영업이라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이게 바로 재고자산입니다. 자, 재고자산님이 보신 것처럼 판매부는 손익계단서에 매출한 거로 간다 그랬죠? 판매하지 않은 부분은 기말의 재무상태폐의 재고자산이라는 개정감으로 미판매분이 기록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입 운임과 판매 운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한 번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매입 운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한 번 보셨냐면 취득 원가라는 내용을 배울 때 육아증권 얘기하면서 배웠죠. 그래서 취득 원가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구입할 때 지급한 대가만이 아니고 그 물건을 원래 의도대로 사용하기까지 들어가는 부대비용까지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육아증권에 관련된 수수요 또는 육아증권 구입에 관련된 운임 이와 같은 것들을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입 운임에 관련된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재고자산과 연관시켜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을 판매하기 위해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상품을 구매자에게 파는 것이 바로 현장에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선적, 배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거래일 수도 있고요. 또는 지역이 먼다면, 멀게 있다면 배를 통해서 물건을 선적하고 하역하면서 사고파는 작업을 하겠죠. 자, 이렇게 될 때 판매자가 물건을 선적하는 장소가 선적지겠죠? 구매자는 그 물건을 받는 장소가 바로 도착지입니다. 문제는 구매자는 도착지에 있고 판매자는 선적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물건이 운반되는 과정 중에 있는 배 안에 있는 이 물건은 도대체 누구 거냐 하는 문제가 바로 연관되는 재고자산과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 때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물건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선적하는 장소에서 인도, 넘겨주는 조건이다. 그래서 여기서 넘겨준다는 얘기는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경우에 FOB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shipping, shipping이란 물건을 싣는 걸 말하니까 shipping point라고 해서 선적지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FOB라고 하는 것은 freight on board라는 뜻입니다. 이게 FOB예요. 그래서 화물이 배에 실려 있는 상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화물을 배에 실을 때 싣는 장소를 기준으로 물건이 팔렸다고 본다 하는 게 바로 선적지 인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물건을 팔면 선적지에서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이 배 안에 있는 이 물건은 누구 거냐 하면 바로 구매자 거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움직임으로 들어가는 운반비라는 부대비용이 생길 텐데 그게 바로 매입 관련된 운임인 거죠. 그래서 이 운임은 구매자의 물건이니까 취득 부대비용으로 처리해서 상품이라는 개정과목에다가 운임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는 게 있죠? 또 이미 눈치했을 겁니다. 도착지에 도착하는 순간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FOB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도착지에 도착했을 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다. 그렇다면 운반 중에 있는 물품은 누구 거냐 하면 구매자 게 아니고 판매자 거죠. 판매자는 자기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재고자산이 취득원가 개념이 아니고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운반비인 겁니다. 그러면 판매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판매비 또는 판매관리비 항목으로써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아니고 운반비라고 하는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운반비이지만 인도 조건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게 구매자 입장에서 또는 판매자 입장에서 달리 회계체가 된다 하는 것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볼게요. 백두산은 한라산으로부터 선적지 인도 조건 상품 1,000원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선적하는 순간 누구 거냐 하면 백두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운인 100원을 백두산이 운송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한 상황이 됩니다. 보시면 백두산 입장에서는 물건을 물건값 상품 1,000원뿐만이 아니고 운인도 취득 부대비용으로 상품으로 잡아야 되겠죠. 아직 외상으로 한 것은 매입 채무로 그다음에 현찰 준 것은 현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판매자는 물건을 파는 순간 매출이니까 매출 잡고 외상했으니까 매출 채권 잡으면 되겠죠. 두 번째 볼까요? 백두산이 똑같은 상황인데요.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상품을 매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현금 매입이네요. 그리고 운임은 한라산 판매하는 회사가 운송회사에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도착할 때까지는 판매자 물건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구매자인 백두산 입장에서는 자기 물건은 배에 실린동화는 아니기 때문에 운임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쓸 게 없는 거죠. 대신 내준 게 아니고 당연히 저 사람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 가격만 처리하면 될 것이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매출 처리 당연히 하지만 매출과 연관되는 판매 부대비용. 그래서 이걸 운반비라고 하는 개정과목 즉 판매비라고 하는 분류에 포함시켜서 처리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다 똑같은데 인도 조건이 어느 시점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매입 운임이냐 또는 판매 운임이냐가 되겠습니다. 매입과 연관비용 회계 처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현금거래와 신용거래에서 이렇게 개정과목을 상품을 썼다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이 뭘 떠오르셔야 되냐면 이게 상품이 아니고 매입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밑에 표시된 것처럼 계속 기록법일 경우에는 상품이라는 개정과목을 쓰죠. 그런데 매입을 쓸 때는 바로 실지 재고 조사법이다 하는 말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매입은 임시 개정으로 나중에 매출 원가를 나타내는 결산 수정 붕괴가 필요하죠. 매출자는 매출 처리하고 현금이냐 매출 채권이냐 하는 식의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입 채무나 매출 채권은 지급할 때 또는 받을 때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상품 매매업에 대한 결산 수정 붕괴를 할 때 매출 원가와 관련된 상품 매매와 관련된 매출 원가를 정리를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를 드리면 판매 가능액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 재고 재산 기초 재고 재산은 뭐였어요? 전기에 팔려고 구입했다가 팔지 못한 미판매분이 넘어온 거 단기 매입액은 이번 기회 팔려고 구입한 거 그래서 이 두 개가 전기 미판매분과 단기 판매하려고 구입한 분은 전부 다 판매 가능한 대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두 개 중에 하나죠. 이번 기회에 판매가 되거나 미판매되거나 원가 기준이니까 판매가 된 금액은 매출 원가로 미판매된 금액의 원가는 재고 재산으로 표시가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재고 재산 기초분과 단기 매력을 더한 것은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 재산을 더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등식이 성립된다고 말씀드렸고 이 등식을 기본으로 해서 매출 원가나 재고 재산을 좌변으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옮겨볼 수 있겠죠. 먼저 매출 원가를 옮기면 계산 구조상 기말 재고 재산을 구하는 산식이 될 것이고 기말 재고 재산을 옮기면 계산 구조상 매출 원가를 구하는 산식이 되는데 이건 단순히 옮겼다는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업과 같은 산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계속 기록법입니다. 계속 기록법은 매출에 대한 또는 매출 원가를 계속 기록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으로 쓰는 방식이 바로 실지 재고 조사법을 할 때 활용하는 방식이다 하는 부분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충분히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고 재산 취득 원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매입과 관련된 부대비용 당연히 취득 원가가 가산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재고 재산 또는 상품이라고 하는 대중과목을 써서 처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판매하면 매출 원가가 되니까 매출 원가를 직접 이렇게 표시한다면 이건 계속 기록법의 방식으로 기록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미판매부는 자산으로 판매부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재고의 상황에 관련돼서 매출 쪽에서 배우셨지만 구입자 입장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물건을 구입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한다. 그러면 그게 매입 환출이었죠. 물건을 구매했는데 일부 하자가 있지만 돌려줄 정도는 아니니까 조금 금액을 깎아 받는다. 하는 것은 에누리였죠. 그런데 매입자 입장이니까 매입 에누리한 용어를 쓰게 됩니다. 반대는 뭐였나요?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출 환입, 매출 에누리 이렇게 정리가 됐었죠. 다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건을 현금으로 했다면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한다라고 한다면 현금을 쓰고 그다음에 상품이라는 계정과목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물건을 구입한 이후에 반품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렇게 상품을 반품했다면 바로 상품을 표시하고 그리고 준 돈을 현금으로 줬다면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외상 거래했다면 이렇게 매입 채무를 감소시키면 되는데 이 상품으로 쓰지 않고 매입 환출이라고 하는 계정과목을 쓰면 훨씬 더 총 구입된 상품의 내용도 알고 반품한 내용도 알 수 있다 하는 식의 개념으로 설명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예를 볼게요. 상품을 천 원에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런데 200원에 해당하는 상품이 불량으로 밝혀져서 반품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천 원의 현금을 매입했는데 상품의 하자가 일고 있었다. 그런데 쓸만하다. 그래서 100원을 에누리로 받았다. 그래서 그 100원을 회수한 겁니다. 첫 번째는 외상이고 두 번째는 현금이죠.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상품을 외상 처리하고 그다음에 불량품 반품했을 때는 상품을 줄일 수도 있지만 매입 환출이라고 하는 계정과목을 쓰면 구분이 명확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매입 채무 200원을 감소시키는 이와 같은 절여가 되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품을 현금 구입했으니까 일부 에누리를 받았다면 그 관건 현금을 회수했으니까 역시 매입 에누리와는 계정과목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매입 에누리 따로 매입 환출 따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하나로 묶어서 매입 에누리와 환출이라고 하는 계정과목을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편리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출과 매출 채권 그 다음에 현금 구입했다면 현금이라고 하는 기념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반품되면 매출 채권을 감소시키고 매출 에누리라는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매입 할인은 많이 보셨죠? 110, 넷 30라고 하는 것은 10일 내에 갚으면 1% 할인해준다. 그렇지만 대금을 30일 내에 갚아라 했었죠. 그래서 만 원짜리 상품을 구입하고 10일 내에 대금을 결제한다고 하면 만 원의 10일 내에 금액인 1%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지급할 때 1%인 100원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까 9,900만 지급하고 매입 채무는 만 원이 줄지만 그만큼 100원은 상품에서 직접 감소시키거나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과목을 써도 되겠죠. 결국 이렇게 보면 재고이사의 총 복습이 되겠네요. 매출액의 표시는 이미 보신 것처럼 총 매출액에서 매출 에누리나 환입을 차감하고 매출 할인을 차감한 순 매출액이 손익계산소에 들어간다. 역시 매입도 총 매입액에서 매입 운임은 가산하고 매입 에누리 환출이나 매입 할인은 차감해서 순 매입액이 매출 원가를 계산할 때 사용된다. 하는 것을 확인하시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고재산에 관련된 회계처리를 공부하셨는데요. 이미 앞에서 상품 매매업의 회계처리를 할 때 드문드문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총 정리하면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재고재산에 관련된 추가로 인도 조건이 선적증이나 도착증에 따라서 운임에 관련된 회계처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매입 에누리 환출 또는 할인 이 같은 부분들이 매입자 입장에서만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편인 매출자 입장에서는 매입은 매출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 외에는 동일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진다. 하는 개념을 또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재고재산 전반적인 공부를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고재산의 금액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 중에서 수량의 결정 부분이 아니고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